안녕하세요. 김지수입니다. 뵐 수 있는, 만나뵐 수 있는 이벤트나 콘서트가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이 더 노력하겠고요. 또 솔로로서 사실 첫 번째 앨범과 첫 번째 싱글이었는데 두 곡 다 좋은 성적을 내게 해주셔서 또 중국 팬 여러분들에게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. 정말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또 그 다음 해에 또 이네타의 그런 시사식이 있다면 꼭 제가 참석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좋은 성적을 제가 낼 수 있다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솔로 앨범도 너무나 감사드리지만 또 앞으로 내일 저희 재와 재 앨범까지도 또 좋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